시총 3조원에 달하는 대우건설 매각설이 또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자세한 얘기 성종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는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인데요. 지분 50.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각설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요. KDB인베스트먼트가 공식적으로 지분 매각을 천명한 것은 아니고요. 인수 희망자들과 접촉하면서 매각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도 한번 대우건설의 매각설이 한번 부각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조금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조금 언급되는 그런 인수 후보들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두세 곳 정도가 대우건설의 인수 의향을 밝혔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이 가운데 한 곳이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인데 진대제 전 장관이 만든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또 시장에 관심이 모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4년 전에 매각을 한번 추진했었는데 당시 호반건설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까지 선정했다가 그때 무산이 됐었죠? 맞습니다. 2017년에 산업은행이 먼저 매각을 추진했었는데 당시 호반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까지 선정을 하면서 실사까지 이루어지고 드디어 대우건설의 주인이 찾아지는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또 건설부동산부 출입기자였기 때문에 이 이슈를 또 바로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반건설이 정말 덩치가 훨씬 큰 대우건설을 과연 어떻게 잘 소화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 초에 대우건설의 해외사업장 부실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좀 정리, 결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호반건설이 인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손을 떼면서 거래가 불발된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건설의 기업가치를 더 높여서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금이 그 매각의 적기라는 관측이 시장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기업같이 그분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좀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시각들이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타날 것 같은. 더 뭘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비해서. 4년 전 매각 불발의 이유들, 배경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대우건설의 해외 현장에 잠재돼 있던 부실 리스크가 결국은 발목을 잡은 거였는데 4년이 지났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해외 적자 현장들이 다 중공이 돼서 마무리가 돼서 다 털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해외 부문의 매출과 또 이익 성장 동력이 확보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타이밍상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게 일단 대우건설의 자체 실적이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대우건설의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요. 작년에 조금 개선이 된, 이 측면에서는 작년에 상당히 개선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매출은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하지만 올해 보면 지금 왼쪽 편이 매출 그래프이고요. 오른편이 영업이익 그래프인데 세 번째에 있는 게 올해 예상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거든요.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표시한 건데 다 좋죠.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수준입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올 한 해만 놓고 보면 건설사 가운데는 대우건설의 실적 개선폭이 가장 클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또 나이스 신용평가가 대우건설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근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건설 업황 기대감이 현재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역시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아마 현재 가격이 좀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은행이 2010년에 대우건설을 떠안으면서 인수대금과 유상증자를 통해서 3조 2천억 원을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각이 된다고 치면 한 반토막 정도 난 상황입니다. 이미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한다고 해도 산업은행이 일단은 본전을 찾기는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우건설 최근에 건설주들이 괜찮거든요. 상승세 있었다가 오늘은 조금은 아니군요. 3%대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의 대우건설 매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대우건설 매각은 언젠가는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은행이 결국은 이것을 계속 영원히 들고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대우건설의 펀더멘탈이 좋아졌기 때문에 올해 매각이 추진될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다라고 일단은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 매각은 확실한 실적 개선이 확인되는 하반기 이후가 될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매각 이슈가 계속해서 올해 내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요. 물론 매각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또 인수 주체가 드러나야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투자 판단이 가능하시겠지만 일단 펀더멘탈 자체가 좋고 또 인수 의향자가 복수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 있게 이번 이슈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도 계속해서 대우건설을 조금 순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증권가의 목표 주가 평균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이고 실제 주가도 또 빠르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로 봤을 때 대우건설이 저평가 종목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고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세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